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. 엄청 큰 박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. 바로 태국에서 곤충 표본이 한 박스 입구 되었습니다. 오래간만에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국 언박싱 자 오픈해 주십시오. 음 이렇게 스티러플을 넣어서 완충재로 오케이 스티러플과 뽁뽁이를 넣었군요. 어허 맨첨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 태국 잠자리가 몇개야 이거 100개짜리가 와 500마리나 들어왔습니다. 태국 잠자리가 필요하신 분은 만천으로 고고 자 다음은 자 스티러플 박스가 또 있군요 우와 매미구나 매미 매미 음 아하 이것은 바로 프로리눌라 아하 자 옆으로 빼주시고 이거는 잠깐만요 아하 이놈은 아쿠일라가 50마리 아 100마리군요 어허 어허 자 옆으로 빼주십시오 아하 여기 프로리눌라가 50마리 더해서 아까 해서 역시 100마리입니다. 오케이 자 파비에이 야 예쁘다 이것도 100마리 들어왔습니다. 오케이 자 이쪽에 암브라 오 굉장히 크다 근데 야 암브라 도 100마리 들어왔습니다. 오케이 자 다음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바로 도미누스입니다. 도미누스 왕속동굴이 이건 뭐 코끼동굴이지 뭐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크기가 이야 초대형이 들어왔습니다 초대형 자 옆으로 빼주십시오 자 도미누스가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 빼주세요 도미누스 다 이야 여기도 있고 야 스컷 한번 보여주세요 스컷 자 보십시오 우와 바로 이것입니다 도미누스 이야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자 다 빼주십시오 이건 히메일 히메일도 잔뜩 들어왔네 우와 자 여기 히메일 까지 싹 다 뺐습니다 루카노스 프리 가 또 100마리 들어왔군요 자 빼주세요 어 그 옆에 이건 뭐야 웨스터마니 아하 웨스터마니 오 좀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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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끓여봐야지 끓여봐 뭐라고 써있나 뭐라고 써있어 라지 44마리 오케이 라지 44 요것은 미디움 56마리 그래서 100마리네 오호 야 좋다 아하 스몰도 29마리가 있습니다 대중소가 다 들어왔습니다 옆으로 빼주세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비단벌레와 가장 유사하다는 라자비단벌레가 133마리 아 요건 뭐지 요건 조금 에이마이나 뭐 이런것 같습니다 요게 230마리 입니다 자 옆으로 빼주세요 으흠 자 이게 뭐더라 이름이 자 미제시도 63마리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사운데러시도 16마리 자 빼주십시오 그리고 이쪽에 자 이 화려한 비단벌레앤바르 무게티입니다 로게이콜리스가 무려 몇마리에요 500마리 이야 자 옆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정체불명의 매미 같은데 매미가 한 100마리 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언박싱은 태국입니다 태국 우와 진짜 다양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은 곧 이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이 곤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야 이거 좋은데 좋은데 큰거 한번 이것도 큰거는 좀 정해온 조매방에 한번 올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박싱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 입니다 와 진짜 많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까지 미리